미국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가 된 인물은 루이기 진갈레스 교수입니다. 그의 조국인 이탈리아는 정신자본주의로 유명한 나라이고 개인의 실력보다는 누구를 잘 아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이입니다. 루이스 진갈레스 교수는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탈리아를 떠나게 된 이유는 내 아버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내가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역의 어떤 교수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탈리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시카고 대학의 동신교수가 되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습니다. 이민한 지 불과 6년 만에 시카고 대학의 종신 재직권을 얻은 그는 분명히 대단한 성취난 인물입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둔 성공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미국에 빚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탈리아 시스템이 주는 좌절감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낯서 자란 조국 이탈리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생에 기초한 특권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출발점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대신에 모든 선발 메커니즘을 제거하기 위해 애썼다. 정실 자본주의 갖고 있는 어둠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서평을 기구한 적이 있는데 서평에서 저는 이런 말로 맺습니다. 작가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한국사회가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위태로운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다. 정실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부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취업의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 이것이 내 조국 이탈리아의 경제성장 잠재율을 강탈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들만의 리그입니다. 점점 한국사회가 아름아름으로 입학하고 아름아름으로 취업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7월 25일자 중앙일보의 이가람 기자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씨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적 합격 발표일은 2017년 12월 8일이었다. 하지만 조 씨가 합격 여부를 안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4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조 씨의 합격 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다음에 서로 축하하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정경심 교수는 같은 해 11월 25일 이미 조 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 소식을 조 전 장관 가족에게 미리 알려준 메신저는 정경심 교수가 알고 지낸 교수였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교수가 서울대 S 교수에게 아들의 대학원 합격이 절박한 사정을 설명했고 당시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다. S 교수는 고려대 L 교수에게 조 씨를 잘 부탁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고 또 S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교수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이렇게 청탁을 받은 L 교수는 2017년 11월 28일 같은 대학 J 교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 씨의 대학원 합격 여부를 확인했다. 최종 발표 결과 일주일 전이었다. J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가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문자메시지로 L 교수에게 알려줬고 당시 J 교수는 조 씨가 지원한 해당 학과의 주임 교수였다. 결론적으로 조 씨의 합격 여부가 조국 일가로 전해지기까지는 고려대 J 교수, 다음에 고려대 L 교수, 다음에 서울대 S 교수 이런 순수로 해서 3명의 교수가 움직이게 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이 법에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현성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학원 합격 여부를 요청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명백한 부정 청탁 행위에 속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합격 여부 확인을 포함한 입시 관련 청탁을 했다면 바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명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일부 학생들은 솔직히 조국 아들보다 최소한 말이라도 잘 탄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 더 낫다는 글이 올라왔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좌파정책의 상당 부분은 정치원리의 작동이 우세한 사회를 뜻합니다. 이것이 극단에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좌파정책은 평등 사회를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입시나 취업이나 성진 등에서 정실과 연고가 지배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입으로 외치는 평등과 달리 실제 행동과 결론은 너무 다른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정실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 정실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대부분 좌파정책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그냥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체제가 점점 아름아름으로 뭔가를 해내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체제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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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